근데 이거 너무 양심 없는데? 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I'm 유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유진이가 쓰는 다채로운 프로필 함께 해주실까요? 유진이가 쓰는 다채로운 프로필 이름은 안유진 생년월일 2003년 9월 1일 제가 올해 스무 살이 됐는데요 너무너무 신났어요 근데 막상 되고 보니까 지금 이제 한 두 달 정도 세 달 정도 지났는데 똑같은 거 같아요 스무 살이 되고 혼자서 여행을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나? 그림 오늘 밥 묶음 했을 때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공주처럼 그려야지 샤넬 로고도 그려야지 짠 근데 이거 너무 양심 없는데? 너무 공주같이 그렸어요 저의 별명은 안댕댕 강아지 같다고 많이 불러주시고 또 요즘에는 카품리 카리스마 뿜뿜 리더라고 많이 불러줍니다 멤버들과 우리 다이보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줍니다 취미는 필름 카메라 찍기 일단 오늘도 사진을 필름 카메라를 가져와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운동은 필라테스랑 피티하고 있는데 요즘에 필라테스에 재미를 붙여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쇼핑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최근엔 온라인으로 많이 했어요 직접 입어보고 사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 좋아하는 색 또는 노래 음 음 음 아 어렵다 어 어려운데요? 저는 흰색이요 뭔가 깔끔해 보이고 뭔가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노래는 역시 일레븐이죠 일레븐 나를 이모티콘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아 하고 웃는 그 이렇게 눈 없어지게 웃는 그 이모티콘이 제가 뭔가 부끄러울 때나 기분 좋을 때나 뭔가 이렇게 활짝 웃게 되거든요 딱 이 친구처럼 하하 이렇게 하하 나는 아이브에서 땡땡 담당이다 음 기둥 기둥 기둥으로 할게요 아무래도 리더를 맡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멤버들이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의 영상은? 어 좀 많은데 저는 제가 주로 웃고 있는 영상을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한복 입고 막 노래 부르고 이렇게 세배하고 할머니한테 그런 재롱 부리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보면 뭔가 기분이 좋아져 나의 가방 속 최애템은? 바로바로 짠 짠 바로 이 루즈 쿠코밤입니다 오늘 제가 발랐는데요 920호를 발랐어요 다음 아이브에서 나의 서열은? 이거는 아무래도 멤버들 1위가 아닐까 멤버들에게 한마디 음 사랑한다 멤버들 나와 가장 비슷한 멤버 리즈? 식성도 비슷하고 부끄러움 많은 것도 조금 비슷하고 일단 매콤한 걸 좋아하고 한식 좋아해요 저희 멤버들 중에 양식이나 다른 걸 선호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한식을 좋아하는 멤버들이 리즈 2022년 나의 목표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너무 많은데 다이브 자주 만나기 짠 지금까지 유진이와 함께 쓰는 다채로운 프로필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군요? 다행이네요 저는 그럼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클레를 3월호에서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아이브 유진이었습니다 안녕 안녕